미카 형제님은 어때요? 사실은 제가 먹어본 적이 없었어요. 왜냐하면 조금 장비해요. 탄자니아에서는 걸어가면서 먹으면 안 돼요. 탄자니아에서는 남자가 울어도 안 되고 거다니면서 먹는 것도 안 되고. 네, 조금 장비했어요. 그런데 어묵, 어묵, 그리고 떡볶이 너무 좋아해서 아마 지금 그리고 겨울이니까 반쌍이 끝나고 나서 바로 밖에 나가서 먹을게요. 나중에 셋씩 가져야 하시면 다 가져갑시다. 다 가져갑시다. 저도 갑자기 떡볶이 어묵 국물 생각나네요.